네, 안녕하세요. 저는 쿨잼 컴퍼니의 최병익이고요. 저는 커피클럽이 두 번째고요. 한 3년 반쯤에 다른 서비스로 여기서 발표를 했었고요.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지금 이 그림은 뭔가 열심히 가다가 방향을 바꾼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아침에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한 4년 됐고요. 2016년 11월에 저희가 창업을 했는데 성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국 최초로 미뎀랩이라는 세계음악 3대 박람회에서 저희가 한국팀으로는 최초로 우승을 하기도 했고 호모니라는 인공지능 음악 앱으로 다운로드 한 150만 이상, 한 200만 될 것 같아요. 이후로는 집계를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국 최초로 버클리 스카이덱이라는 액셀러레이터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액셀러레이터에 선발이 되었고 저희가 선발된 이후로 다른 팀들이 계속 매년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호모는 꽤 잘나가는 서비스였어요. 과거형이죠. 잘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랑 실제로 잘나가는 것과는 아주 큰 괴리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실패를 했고요. 실패한 이유를 얘기하기 전에 모두가 아시는 거이겠지만 스타트업, 린 스타트업의 3단계, 애시모리아의 책을 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3단계 중에 처음 해결해야 될 과제는 Problem, Solution, Fit. 이게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인가? 를 풀어야 되고 이걸 풀면 MVP가 나오고 그 다음에 Product Market Fit. 이게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솔루션인가? 이걸 해결하면 좋은 프로젝트가 나오는 거고 이제 Growth Reaching을 위한 성장, 가속화 이런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단계.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에서 답해야 할 세 가지 질문이 이거라고 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인가? 필수성. 그 다음에 고객이 돈을 낼 만큼 원하는 것인가? 실용성.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과연 해결 가능한 문제인가? 구현이 가능한 것인가? 허무는 2번, 3번에 대한 답을 제 생각에는 한 3년을 하면서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고 다운로드를 많이 받았는데 돈을 많이 내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해결 가능한 문제인가? 저희가 인공지능 음악을 가지고 도달해야 될 기술 수준이 사람이 만든 음악을 넘거나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게 현재 기술로는 어렵다는 거를 한 3년을 보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이 사랑하는 제품을 만들기 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정 언론 노출, 그리고 투자 유치를 한다거나 좀 무리하게 IR 대회를 맞게 무슨 도장 깨기 하듯이 돌아다닌다거나 그 다음에 불분명, 목적이 불분명한 해외 제출. 목적이 불분명하고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일단 사람부터 막 채워 넣는 거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정부 과제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이거 제 폴더로 그냥 캡쳐를 한 건데 2016년 11월에 창업을 하고 그 이후로 뭔가 이렇게 다다리 열심히 어플라이를 했던 저는 이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돌아보니 이런 걸 하지 말았어야 했고 그 다음에 구글, 실리콘밸리의 무슨 회사들처럼 조직 문화를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자율 출퇴근도 하고 보드게임 타임도 해가지고 이렇게 벽에다가 매출 그래프가 아니라 누가 보드게임 이번 주에 1등 했는지 뭐 이런 거, 저 데이빗인데 제가 1등도 많이 했죠. 이런 거 붙여놓고 그렇게 이제 회사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연혁 제가 엑셀을 조금 캡쳐를 해왔는데 저희가 2016년 11월에 설립하기도 전에 뭔가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보면 스타트업 얼레이언스가 저희 도와주신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재팬 부트캠프도 갔었고 비엔나 스타트업 패키지도 스타트업 얼레이언스가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뭐 여러 이제 우승도 하고 뭐 어디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거의 창업한 지 1년 반 이후에나 했던 유료화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했었어야 하는데 유료화를 계속 밀어왔던 거죠. 저를 왜 밀었을까? 지금 반출을 해보면 이게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이렇게 빌드업을 하고 조금만 더 완성도를 높이면 더 좋은 서비스가 되겠지. 이렇게 계속 뭔가 돈 받는 거를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 보니 한 거의 이제 창업한 지 2년이 다 돼가서 돈을 딱 받으려고 했더니 돈을 안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더 먼저 알았더라면 훨씬 빨리 뭔가 방향을 새롭게 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한 3년을 보내고 나니까요. 저희가 공동 창업자 저 삼성 C랩에서 이제 스피노프를 하는 회사인데 5명이 공동 창업을 했는데 4명이 다 떠났고요. 저 혼자 남았고 미국으로 저희가 스카이덱 액셀러레이터 갈 때 미국으로 플립을 했었거든요. 근데 본사를 이제 미국으로 옮겨놨는데 미국, 한국이 있다는 공동 창업자가 다 떠나다 보니까 제가 돌아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미국 회사는 그대로 본사로 있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폐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투자를 받은 지가 1년이 안 됐었고 직원에 대한 약간 그런 뭐랄까 도리?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왔는데 홀랑 폐업을 하고 자기 갈 길 가면 도리가 아니냐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공동 창업자의 지분을 혼자 이제 인수를 했고요. 회사의 회사도 이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좀 빚을 이렇게 지게 되고 퀄리티가 높은 빚이 아니라 연대보증을 이제 쓴 빚을 지게 되고 다행히 이거 지금 다 갚았어요. 근데 그리고 직원도 모두 퇴사를 해서 뭐 아까 서두의 질문이 제목이 10억 날린 썰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개수를 해보니까 12억 정도 날렸고 제가 딱 창업 3주년 될 때 혼자 남았어요. 회사에 다 떠나고 혼자 남아있었습니다. 그게 작년 12월 한 10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공지능 작곡 서비스를 한 2년 정도 하다가 뮤직 크리에이션 서비스가 돈이 되지 않는다는 걸 2년이나 후에 이제 많은 돈을 쓰고 나서 깨닫고 미국으로 진출하면서 피벗을 했어요. 이거를 크리에이션 자체에는 돈을 내지 않으니 백그라운드 뮤직, BGM에는 돈을 쓸 거야. 하고 이제 그렇게 좀 어플라인을 이렇게 했었고 피벗을 한번 했었고 근데 사실은 이것도 좀 자연 선택, 고객 선택에 의해서 이제 AI가 만든 음악과 사람이 만든 음악을 저희가 같이 팔았는데 AI가 만든 음악은 선택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이 만든 음악들 위주로 계속 팔리다 보니 사실은 아주 전통적인 음악, 스탁 뮤직 서비스 시장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로스가 있긴 있었는데 그냥 리니언 그로스고 지수적인 성장은 아니었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회사가 살아남기 어렵겠다라고 판단하고 한 번 더 피벗을 했는데 BGM은 영상에 들어가는 어떤 요소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이 영상 시장에 있다 보니까 영상은 이것보다 더 큰 문제들이 보이더라고요. 편집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인공지능을 가지고 뭔가를 하다가 보니 인공지능이 한계도 많이 느꼈어요. 인공지능이 다 잘하는 건 아니구나. 특히 크리에이티브 영역 같은 거는 아직 사람이 훨씬 잘하는구나 이런 걸 깨닫고 에디메이트는 인간이 직접 편집을 하는 편집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MVP를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답을 해야 될 세 가지 중에 이 1, 2, 3을 염두에 두고 빌드업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당시 풀어했던 문제들이 이때는 혼자가 아니라 몇 명 직원이 한 세 명 정도 있었을 텐데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저는 유튜브 편집을 지금도 제가 사실 할 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완전히 영상 전문가가 아니라 시장을 쫓아서 피벗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유튜브 편집 외주하는 니즈가 얼마나 될까 는 측정을 해봐야 돼서 처음에는 한 8주 정도 편집원, 크몽, 숨고, 비딩 등에서 편집을 맡기고자 하는 사람 포스팅들 편집해주세요. 또는 편집을 해드릴게요. 하나는 포스팅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의 매칭을 무료로 시켜봤어요. 그렇게 하면서 유저들이 어떻게 거래를 하고 어떤 정보들이 오가는지를 체험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저는 보통은 영상 편집 회사 대표들은 영상 편집자 출신인데 저는 전혀 그게 아니니까 어떻게 그러면 저의 포트폴리오나 우리 내부의 포트폴리오가 없는 데가 유료 고객을 만들지 해서 처음에는 샘플로 한 3명 정도의 에디터들을 편집자들을 1분 정도 가편집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런 가편집을 통해서 에디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번 세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또 근본적인 문제인데 플랫폼이 풀어야 될 숙제인 거죠. 유튜버들은 돈을 적게 주고 하고 싶고 편집자들은 많이 받고 싶고 근데 플랫폼이 유지되려면 우리도 수익이 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되지? 이제 그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걸 풀기 위해서 최상급 편집자들만 선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두세 배 정도 가격 또 그 다음에 프리미엄 시장 이게 워킹을 했던 거는 그 이제 크몽 실명을 이미 써놨기 때문에 그냥 언급을 할게요. 재능마켓에서 편집을 경험했던 분들이 사실 많이 퀄리티 때문에 실망하시고 돈을 이제 싸게 주고는 했지만 그걸 버리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한 두세 배로 더 주더라도 이게 한 크몽이나 숨고 이런데 10만원, 15만원, 20만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편당 그 정도 가격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내도 괜찮으니 제발 검증된 편집자들과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에디터들은 자기가 좀 뛰어난 스킬을 갖고 있어도 이 편집 시장 자체가 비딩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재능마켓에서 싸지 않으면 선택 자체가 안 되니까 어떤 차별화를 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없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저희가 비어있는 그 시장을 조금 들어갈 수가 있었고 거래 단위를 또 월급제로 하면 이제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고정비가 계속 발생을 하니까 리스크가 크고 그리고 또 이분들도 프리랜서 편집자들도 내가 어디가 메인인 건 또 싫어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건담 차감 방식으로 해서 그냥 쉴 땐 쉬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거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해봐서 MVP를 개발을 해서 릴리즈를 하려고 보니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엔딩 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 피드백을 주고받을 어떤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영상이니까 영상 원본 뭐 그 다음에 편집본 이런 파일을 전송할 수 있어야 되고 계약도 체결해야 되고 견적도 주고받아야 되고 또 결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고객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에 저 혼자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윅스라는 서비스로 하루 만에 제작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은 그냥 카카오톡이라는 좋은 메신저가 있어서 그걸 차용을 하고 아직도 이거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전송은 저희가 제공을 하지 않았어요. 알아서 하시고 이런 거 이런 거 쓰시면 좋아요.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 계약은 쿨하게 지금은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쿨하게 생략을 하고 그냥 일단 해보고 견적도 구글 닥스에서 포맷 만들어서 PDF로 익스포트를 해서 드리고 결제는 무슨 PG 붙이고 이런 게 아니라 계좌이체로 아직도 하고 있어요. 이건 계좌이체 아직도 하고 있고 고객 관리는 구글 시트인데 이거는 계속 개발 중인데 이때는 이제 구글 시트로 해서 사실은 이 모든 거가 개발 요소가 하나도 없는 식으로 이제 개발을 했었고 근데 이렇게만 돼도 서비스 워킹하는 거죠. 그래서 첫 고객이 작년 12월에 아 11월에 이제 컨택을 했던 고객인데 약간 짝사랑 또는 전남친의 스탠스로 이렇게 11월 26일에 해보셨는데 익십을 한번 당하고 그 다음날도 도와드릴까요 익십을 당하고 그 다음날도 뭐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이제 아 뭐 거절의 메시지가 왔어요. 근데 그분이 거절하시고서는 연락 또 연락드릴게요 하시고는 12월 4일에 연락이 와가지고 편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분이 첫 고객이 되셨고 지금도 이분 계속 저희와 거래를 하고 계시고 이게 이제 초반 6개월 12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해 5월까지 상적표로 조금 요약을 해드리면 첫 달 매출이 287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되게 저한테는 이제 의미가 있었던 게 허문보다 이게 매출이 더 높았어요. 허문보다 얼마나 돈을 못 벌었는지를 이제 아실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일단 287만원 와 돈 벌었다 이렇게 이제 좋아했었고 월 매출 평균 성장률가 76% 정도 나오고 재구매율은 92% 정도 나오고 6개월 차 됐을 때 월 매출은 5천만원 정도 찍었고 지금은 이제 넘어서 1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케팅은 뭐 없어요. 이메일로만 그 유튜브 보면은 더보기에 더보기간에 어바웃에 보면은 이메일 주소 올려놓잖아요. 그걸로 그냥 보냈어요. 이메일 저희가 편집해드릴게요. 그렇게만 했고 지금은 조금씩 마케팅을 이제 좀 제대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운영 인력은 6개월 동안 딱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딱 4명이 있었는데 제가 있었고 3명을 더 뽑아가지고 1명은 경영지원 업무를 하셨고 3명이서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늘어서 한 9명이 됐어요. 요즘 이게 사람인에서 사람인에서 조사를 한 건데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60% 이상이 유튜브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장인 이대허원이 퇴사한다 그 다음 유튜브 한다 뭐 합치면 퇴사하고 유튜브 한다 이건데 이게 이제 허원에 그치는 이유가 사실은 유튜브를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촬영까지는 어떻게 카메라로 하면 되는데 편집이 이제 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에듀메이트라는 서비스는 이거를 저희가 해결해드리는 서비스인 거고 그러니까 사실 편집 그러니까 채널을 운영하려면 생각해야 될 게 되게 많더라고요. 편집 말고도 기획 촬영 홍보 채널 상장 악플도 많이 달리고 근데 편집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냥 신경 안 쓰도록 관리를 해드리겠다. 그래서 실제로 한 저희가 영상 편집자가 저희한테 100명 정도 지원을 하면 그중에 한 10명 이내 인원만 편집을 하게 되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발을 좀 깐깐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납기 준수나 그리고 이제 전담 매니저가 이제 365일 뭔가 이슈대행을 그러니까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갑자기 저 못해요 뭐 이런 경우도 행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빨리 대응을 할 수 있어서 업로드 일정 차질 없게 뭐 그런 거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고 고객들 중에는 이제 김미경TV나 그 슈퍼주니어 신동씨나 뭐 직방TV 등 이미 이제 50여 유튜브 채널이 저희가 고정으로 편집을 하고 있고 이 그 고객들의 구독자 수가 이미 천만 명이 이제 넘어와요. 그래서 네트워크 파워가 충분히 이제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홈페이지는 아직도 노션으로 만든 홈페이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 개발해야 되는데 그렇게 간이로 하고 있고 저희가 제공하는 가치는 그거예요. 비디오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스트레스 없는 영상 편집 회복 경험이고 에디터들에게는 이제 성공, 보수가 높고 또 이게 그 프리랜서로서 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 요새 돌아다니진 못하지만 어쨌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거를 이제 가치를 삼고 있고 목표는 사실 그 비디오 크리에이션 산업 자체가 비디오를 소비하는 건 TV에서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다 넘어왔는데 이 공급자 입장에서 영상을 제작하는 그 스튜디오나 프로덕션은 아직도 TV 시장에 있던 관성과 그 뭐랄까 그런 행태나 이런 뭐 이런 게 많이 이제 사실 녹아있거든요.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 자체를 모바일에 특화된 유튜브에 특화된 것들로 바꿔야 되는데 아직 시장이 많이 안 바뀌었고 이걸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이 지금 에듀메이트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후배 창업자들은 아니고 그냥 이제 제가 깨달은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가격은 제품의 가장 중요한 피처라는 것이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떤 상품이 예를 들어 어떤 상품으로 100억을 벌려고 하면 그러니까 1억 원짜리 100개 팔아도 100억이고 100만 원짜리를 만 개 팔아도 100억이고 천 원짜리 천만 개 팔아도 100억인데 근데 이게 이제 가격과 수요가 이렇게 반비례를 보통 하잖아요. 물론 뭐 그렇지 않은 명품 시장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가격을 0으로 세팅을 하면 수요가 이론상 그냥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무한대로 늘어나죠. 그러면 사실 이게 제품의 가치를 테스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0이라는 건 아무것도 테스트가 안 된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가격을 매기고 어떤 서비스든지 이 가격이면 몇 명이 살까 이 가격이면 몇 명이 살까가 되게 시장 규모를 측정하는데 측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툴이구나 라는 걸 좀 몸소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남들처럼 하니까 남들처럼 되더라. 이제 창업의 평균은 망하는 거잖아요. 10명 중에 9명 망하는데 사실 창업 후에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았어요. 사무실도 알아보고 사람도 뽑고 언론에 노출되고 룰도 만들고 평가 보상 체계 창업 교육도 듣고 엑셀러리터 지원하고 등등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제품 개발과 고객 개발을 제외하고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것이고요. 직후에는 물론 이걸 해야 될 때가 오지만 처음에는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하기 전에 저건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를 깨달았고 남들이 다 하는 걸 하지 말고 가장 큰 리스크부터 가장 스타트업이 망하는 큰 이유가 마켓 니즈를 못 찾아서인데 저거를 찾기 위해서 돈 받고 팔아봐야 실제로 고객의 반응을 알 수 있고 그러면은 조금 더 성공적으로 덜 망하고 할 수 있더라라는 것을 끝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